중3, 고3입니다. 지금 중국집 발이에요? 아니, 지금은 이제 문이에요. 지금은 문이에요. 아니, 그럼 그때 따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말아 없었어요? 별 말이 없던데. 근데 그거는 그때 왜 다신 거예요, 중국집 발을? 저는 잠금 잠금 이런 게 싫은 거니까. 애들이 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그고 뭘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예의 없는 태도.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두 번 다시 문을 잠그면 내가 문을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면 이거 진짜 다인 거예요? 네, 정리를 한 거죠. 또 그 일이 생겨서. 야, 따님들 진짜 난처하셨겠다. 화내고 들어갔는데 그거 아니야. 정리. 유희 씨. 네. 아유, 1위를 또. 역시 1위. 1위로 뽑으셨네요. 저요? 예. 풍문 넘버 원. 명실 이상구 대한민국 최고 섹시 아이돌 유희. 사석에서 남자한테 진짜 인기 없는 연예인 1위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아, 진짜예요? 아니,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인기가 없다고요? 제가요. 애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교가. 저 진짜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춤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애교가 왜 필요하지? 맨날 춤만 출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애교 많은 여자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들이 딱 데뷔해서 막 이렇게 핫할 때 항상 소문이 돌아요. 요즘은 누가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더라.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야, 요즘은 유희가 완전. 몇 년 돼요? 완전. 장난 아니래. 잠깐만. 장난 아니래.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지금이 딱 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유희랑 따로 사석에서 만나서 야, 너 뭐 요즘 인기 많다고 하던데. 기억나죠? 인기 많다고 하던데 누구 없냐? 재밌는 거 없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 진짜 없어. 완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정말 없는데 진짜 심심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다면서요. 이제 연락이 온대요. 아, 먼저? 관심 있다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관심 있어, 친해지고 싶어서. 전 단 한 편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한테, 남자 연예인들한테? 아, 진짜? 아니면 코디를 통해서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스타일리스트가 중간에 자르는구나. 아이가 집안이 났다. 약간 무섭은 이미지인가요? 근데 이 풍문이 저도 살짝. 너는 그렇게 뜨거워. 이게 수근이 가는 게 왜냐면 맨친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유일하게 홍일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멋있는 남자도 많이 나와요. 윤시우 씨도 나오고 김현중 씨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 뭔가 예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러브라인 내지는 삼각관계, 사각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지우 언니가 이제 게리 언니랑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게리 오빠. 게리 언니. 게리 오빠가 이렇게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위로나마 러브라인도 있지 않을까. 처음에 딱 저 등장했을 때 오빠들이 홍일점 유일 잘 챙겨줘야 된다 했는데 같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넘어가자마자 저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애교 없고 털털한 걸 아시는 순간 여행 첫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막 옷을 훌러덩훌러덩 제 앞에서 벗으시고. 남자 연예인들이? 네. 그게 오히려 고감의 표시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내 몸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래요.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진짜 여자 아이돌 중에 이거야. 그럼 저는 내심 기대하잖아요. 왜요 오빠 그럼 제가 뭐 이쁜가요? 뭘로? 그러면 넌 성격이 참 좋아. 그 다음 아 넌 성격이 진짜 좋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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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유일 씨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었어요? 호동이 오빠. 아니 저희가 다 같이 자고 이러니까 제가 편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그 강호동 오빠나 누가 옷을 벗을 때 어떻게 리액션이 어때요? 그냥 저요? 저 이렇게 많이 벗으신다. 그럼 이렇게.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우! 이하해야돼. 이 Spa. 오우! 이하해야돼. 그런 건 돼. 그거를 해도 돼. 오우 뭐야. 왜 여기서 그래. 오 왜 그래. 맞아 맞아. 오우! 근데 그런 게 어석해요? 지금 한번 해봐요. 오우 그런 거. 오우 나 엄마 턱래하기. 근데 네비의arily. 아 근데 그 말투에